就是 누가 지연이고 누가 제인, 지연이가 나와요. 지연이? 제윤이, 다 알았어요. 아 혹시 교재 다 받았니? 주문, 주문 다 받았어요? 아참, 그리고 잠깐만, 진영이, 잠깐만 기다려 봐. 진영이 그 답지 없었잖아? 그래서 답지 뽑아놨거든? 일단 1일 테스트 결과부터 보자 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편하받아 어 어 어 그래라 이렇게 많이 틀렸다고? 많이 틀리잖아 아니야 이렇게 많이 틀렸어 아 여기 봐야지 색이 다 틀린게 어 그럴 수 있어 비하면 대점인거 알지? 응 감아버려 좀 찔린거지? 네 너무 좋은데 또 또 숨건이 나랑이 씨밖고 다 소감있어 뭐라고? 씨밖고 좋았잖아 근데 네 이점을 좋더라구요 10번 넘겨진 사전 으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건 이건 별로 당연하지 않았어요 그 당연하긴 했지 뒤에 목적 없으니까 삐아 스크도 써야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는 되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 완전 당연한데 내수도 못해놨지만 스테이지를 잡아야 된다고 해서 수도 안 쓰면 되잖아요 아 그래 이제 무삼 오늘 원래 이상했어 근데 너 계속 입고 있는 거? 그거 왜 봐? 용기 없다 노생이잖아 지금? 되게 시간 낭비가 되고 이거 리벤 맞아? 고랑필 이게? 나 그리고 있어 왜? 화분 눌리 자, 봐봐 진짜 한 달 밖에 나가는 거 얼마 안 먹었을래? 여진이, 봐봐 이거 구두였나? 응 응 들어갈게 시원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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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도 한 번 봤어요? 응 두 분은 뭐 내가 내가 감안해서 볼 테니까 응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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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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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너무 좋아 으음 어떤 응 맛있봐라 펜슬 응 아 괜찮은 것 같아 아니 어때도 마주신다 형 일단 1패스 잘 못lig 어? 뭐야? 어? 뭐야? 별로야? 내가 걸렸나? 헐? 나갔으면 안되는데? 잠깐만 뭐야? 아이씨 당황스러운데? 설마 배터리 아이씨 당황스러운데? 미안하다 했잖아 잠깐만 나 왜 개불되네? 진실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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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누가 없은거야? 누가 없은거야? 지금 맛도 좀 풀께요 정보를 해봐 네 승훈이 알았어요 괜찮아요? 좀 아니면 승훈이 민지 옆에 앉아있을때 그때는 이런 스타일 아닌거 같아요 계속 찐거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찐거 같은데 그때 정상에 있을 때 있을 게 바로 이 사업을 해줘요. 진짜 민재한테 앉아있을 때 민재하고 동그랗게 했잖아. 아 민재 친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재 친구였지. 정신이었어. 지금은 선우가 이 색깔을 좋아하고 차라리 때가 나왔다. 내 친구께는 안 먹으면 좋겠는데 알아듬어. 지금 들어왔어. 이해해. 어떻게 어떡하지? 잘까? 네. 네. 독서실과 그런 거였어. 미안하다. 비벼왔어. 이런 적은 또 처음이네. 왜 이렇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성훈아. 씨야? 응. 나. 모르고 들으면 뭐. 하나. 너 둘이요. 아이씨. 이해 받아야지. 왜?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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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받아야죠. 아니. 시끄럽고. 자 앞에 봅시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어. 지원쌤 먹어서 별로 안 좋은 거 주실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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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따라 이렇게 되게. 우여곡절이 같네요. 수업에. 아. 자 편히. 일일 테스트 해. 합시다. 자. 첫번째부터 볼게요. 일단은 여기에서는 업법상 어색한 부분이 없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어 업법적으로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것들을 썼어요 이제 이 업법 포인트를 잡는 건 얘들아 정답이랄 것은 없어 정답이랄 것은 없는데 어 선생님이 써놓은 이 포인트들이 사실 실제 시험에서 좀 출제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이 문제 트렌드를 제가 최근에 바꿨잖아요 os 버전으로 그래서 바꾸면서 이제 내가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은게 뭐냐면은 이 문장에서 어떤 문제를 낸다면 어느 것을 낼 수 있을까 라는 출제자의 시선을 좀 갖기를 원했어 너네가 이거를 니네가 좀 많은 연습을 통해서 얻게 되면은 사실 변형에 대한 포인트가 이제 니네 눈에도 보이게 될 거에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뭐 가령 내신 대비 수업을 받아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겠지 앞에서 그러면 이제 너네가 지문 같은 걸 읽다 보면은 그 눈이 생겨요 어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 낼만 하네 이렇게 낼만 하네 저렇게 낼만 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니네가 그 어떤 출제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어 이제 학원에서 굳이 변형 문제를 물론 주겠지만 안 준다 하더라도 니네가 변형에 대한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너네가 요거를 좀 연습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요 문제를 내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첫번째 것부터 볼게 일단은 스토월드가 뭐 낼만 하다 라고 했는데 뭐 사실 난이도는 되게 낮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분사 부분이죠 앞에 주어 없고 의미상의 주어가 지금 브로콜리가 될 테니까 브로콜리 입장에서는 저장 되는 거니까 이제 스토월드가 맞겠고 역시나 뒤에 목적어가 안나왔으니까 pp형을 쓰는게 맞겠죠 뭐 요런거 그 다음에 두번째 스테이디에 이제 형용사고가 온다는 거 뭐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쉽긴 하지만 우리가 문장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출제를 할 수 있는 녀석이다 어 가령 이제 여기에서 단순히 얘는 스테이프레쉬라고 나왔지만 요 사이에 부사 같은 거 하나 집어넣으면서 이제 문제를 조금 꼬아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이런 점까지 기억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어 그 다음에 세번째는 역시나 이제 스위치 관련된 거겠지 여기서 the best way가 이제 주어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거는 앞에 나와있는 way를 꾸며주는 수십어이니까 이 동사가 여기에 나와있다는 거 그래서 주어가 앞에 있고 동사가 뒤에 있고 지금처럼 주어 동사 사이가 이제 멀리 나왔을 때 항상 너네가 속지 말고 사이에 수십어 이 부모 분석을 잘해야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를 좀 인지했으면 좋겠다 어 그 다음에 미안 나 오늘따라 목이 이렇게 칼칼하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초보정사 자체는 별 의미 없고 이 댐이라는 거 자체를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 그래서 대명사 문제잖아 그래서 뭐 댐슬래 있슬래 뭐 이런 문제로 이제 출제를 할 수 있겠죠 결국에 대명사 스위치에 관련된 건데 여기서 이제 댐이 가리키는 게 무엇이냐 앞에 나와있는 프레쉬 번치 수를 가리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당연히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말하고 싶은 거는 항상 우리가 고등부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수준 이상의 어법에서는 항상 해석과 어법이 결합된 버전으로 내신에서 시험이 나온다는 거를 이렇게 막 윤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명사라든가 대동사라든가 이런 문제를 되게 좋아하게 돼요 학교에서 출제를 할 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대명사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 녀석이 누굴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해석을 하면 좋겠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뭐 사실 되게 쉬운 문제였는데요 어 여기에서 이제 이 대절이 하와 앞에 나와있는 이제 디퍼런시지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로 쓰였다는 거를 알게 되는 순간 되게 쉬운 문제가 됩니다 어 지금 뒤에 나와있는 디벨롭이 이제 동사이기 때문에 이 지금 여기는 누가 보더라도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뭐 보어가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꾸며주는 명사가 나올 수도 없고 그렇죠 따라서 여기 나와있는 디벨롭이란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여야겠죠 그래서 너 비터보게 밖에 안된다 라는 점 어 요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이제 업법으로 낼만한 포인트 어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 하고 봤을 때 뭐 사실 딱히 없어요 디벨롭이나 이너비터블이나 아니면 데 이 세 가지 시험에 낼만한 게 하나 둘 셋 요정도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 딱히 출제할만한 포인트가 그다지 있지는 않습니다 데시라면 역시나 이제 관계사에 관련된 거니까 뭐 됐을래 왔을래 뭐 이런 문제로 낼 수도 있겠죠 디벨롭은 동사자리니까 스위치 관련된 문제로 낼 수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이제 선행사가 디에퍼런스 복수형이니까 당연히 복수에 맞는 동사 써야겠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세 번째 세 번째는 아주 살짝 변형한 건데 우리가 이제 보통 the reason 나오면 관계부사 y를 많이 쓰잖아 그래서 관계부사 y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for which로 바꿔놓은 형태가 되겠다 그래서 역시나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겠지 네 그래서 people started on conversation 주어동사 목적어 나와 있고요 여기 이하는 분사 부문이라 생각하면 된다 자 이랬을 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the reason이 주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동사가 당연히 반수에 맞는 동사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스위치 문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냥 니네가 구문 분석만 잘해도 아주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유형인데 이게 이제 지문 버전으로 나오면 또 이제 니네가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스위치에 관련된 건 항상 너네가 항상 구문 분석을 잘해서 풀어야 된다 지금이야 우리가 문제 풀이하는데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구문 분석을 다 해가면서 푸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낮겠죠 하지만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언제나 시간과의 싸움이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이런 구문 분석을 복잡하게 다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학교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학교에서 볼 때는 그냥 슬래시로 끌어가면서 니네가 봤으면 좋겠어 오케이 주어 동사 복잡어 나왔고 그 다음에 분석은 오케이 뭘 나왔고 아 여기가 동사자리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니네가 항상 학교 시험을 볼 때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좀 시간 단축도 좀 될 거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뭐 출제 포인트를 좀 보자면 뭐 요 정도 되겠죠 일단 됐이라는 녀석 역시나 됐을래 왔을래 와 같은 문제로 낼 수 있다는 점 나머지는 뭐 딱히 그렇게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뭐 토킹 같은 거 낼만 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사실 여기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4번 4번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일단 눈에 띄는 게 문장 맨 앞에 원리 이제 도치 부문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원리 다음에 이제 시간에 부산부가 나와 있지 그러면 주, 절에 주어 동사가 도치가 일어나야겠죠 그쵸? 자, 도치 시킬 때는 의문문 도치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었습니다 의문문을 만드는 것처럼 도치 시켜라 그래서 food has become 이라고 원래 어순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의문문 만드는 것처럼 그러면 has, food, become 이라는 형태가 돼야 된다 의문문 만들듯이 주, 절 부분이 변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복습할 게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 쌤이 이 only라는 녀석이 문주에 나왔을 때 즉, 준 부정어가 이렇게 문주에 나왔을 때 only라는 놈은 보통 only when이나 only after나 이런 녀석과 되게 잘 어울린다고 얘기했었지 기억나요? 자, 그러면 이 when 또는 after도 절을 이끌 수 있잖아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이 when 절과 after 절에서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어 의외로 애들이 많이 틀리는 거다 그래서 when 절과 after 절 안에는 원래 어순으로 나오고 그 뒤에 주절 부분에 주어 동사가 도치가 일어난다는 거 이거를 너네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고 뒷부분이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는데 이 때 도치는 다시 한 번 뭐다? 의문문 만든다고 생각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랬더니 이거 잊지 말라고요 업법 뿐만 아니라 영장능제에서도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도치 잘못 시키는 거 이런 걸로 이제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잊지 말고요 자, 이어서 좀 설명하자면 일단 뭐 도치에 대한 건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고 앞부분은 뭐 별거 없어 그냥 전면부 나오고 전면부 나오는 거예요 얘는 별거 없는데 이 뒷부분을 조금 볼게 잠깐 이 뒷부분은 얘들아 여기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게 So as라는 녀석이에요 이게 제가 사실 이거 해설지를 한 번 봤거든요 뭐라고 설명하는지 궁금해가지고 해설지는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면 So as to래요 해설지에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닌 거 같아요 그건 좀 아닌 거 같고 뭐냐면은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봐봐 이 해석 여기 한글부분 읽어도 되거든 여기 보면은 지방과 연관된 건강 문제를 야기할 만큼 이렇게 나와있어 지방과 연관된 건강 문제를 야기할 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 할 만큼이라고 해석되네 그러면 양이 할 만큼 음식이 풍부해지고 구하기 쉬워졌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지를 보면 So as to가 뭐뭐 할 만큼 뭐뭐한 이렇게 나와있어 마치 enough to 해석하는 거와 비슷하게 이렇게 해설지에 나와있거든 근데 사실 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이거는 저는 As one급 As to 부문에 조금 더 가까운 거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이거를 무슨 So as to 해갖고 무슨 뭐 뭐 할 만큼 뭐뭐한 이렇게 좀 암기하는 거는 좀 나는 낭비인 거 같고요 낭비인 거 같고 애초에 At라는 것 자체가 뭐뭐만큼이란 뜻이 있잖아 애초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원래 우리 원래 어법으로 접근해보죠 원래 어법으로 접근하면은 전치사 뒤에는 투구정사를 쓸 수가 없어요 니네가 알다시피 근데 딱 하나 가능한 경우가 있어 전치사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투구정사를 쓸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비교 부문에서의 병렬 구조야 비교 부문에서의 병렬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뭐 As one급 As라던가 또는 뭐 비교급의 Ben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있잖아 그렇지? 이런 비교 부문들 비교 부문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앞뒤가 병렬 구조라는 거죠 병렬 구조 그렇지? 그러면 이 자리에 투구정사를 썼다면 이 자리에 투구정사 써도 돼요 똑같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비록 전치사로 쓰였지만 뒤에 투구정사를 쓰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병렬 구조에서는 이제 투구정사 쓰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샘이 봤을 때는 그냥 애주한급 애주 부문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야기할 만큼 뭔가 얻기에 너무나 플랜티풀하고 이지하다 그냥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낫겠다 이거를 막 So as two 해갖고 뭐 어떤 구문이다 이런 식으로는 그냥 암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냥 As가 먹은 만큼이란 뜻만 알면 쉽게 해결 가능하다 자 다음번 더 갈게 5번 으이씨 왜 안내려 봐 자 이어서 5번 보면은 어 medical center reported to that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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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링 부분이 없네요 여기는요 자 한번 봅시다 어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뭐 됐인데 여기에서의 됐은 사실 뭐 그렇게 매력적인 됐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뒷 부분이 왜냐면 이 형식의 완전한 문장이니까 명사절 접속사 됐을 써야겠죠 얘는 뭐 별거 없고 요 녀석은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앞부분을 보면 a portion of 라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 그치 이게 바로 뭐야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죠 부분 이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을 내가 어떤 기념으로 봐라 비율 개념으로 봐라 이런 얘기 했었어 기억나니? 지난 시간에 얘기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비율 개념이라는 거는 일종의 퍼센트라든가 뭐 분수라든가 아니면 뭐 sum이라든가 most라든가 뭐 이런 것들 중딩 때 배우는 단어는 뭐 이 정도가 되겠고 고딩 버전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이런 거겠죠 그럼 majority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portion 뭐 이런 단어 이런 녀석들 뒤에 전치사 오브 나오고 그 뒤에 명사 나올텐데 이때 스위치를 어디다 해라? 이 명사의 스위치를 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사실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에요 모의고사에서는 뭐 나름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사실 내신에서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라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 즉 스위치에 관련된 문제를 만약 낼 거라면 나는 딴 놈과 좀 섞어서 내는 게 의미 있다고 봐 딴 놈과 섞어낸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 부사도치 있잖아요 부사도치나 부사구도치 이런 거 있잖아요 부사나 부사구를 이용해서 문장 앞에다가 장사나 부사에 관련된 이제 부사를 써놓고요 그러면 이제 주어동사 도치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주어동사 스위치를 할 때 이런 놈을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된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쉬운 버전으로 쓰면 이런 거야 뭐 예를 들어 there, was, let, worst, let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고 이 뒤에다가 이걸 이용한다는 거죠 그랬어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법과 섞어서 내는 거라면 조금 의미가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생으로 내는 거는 사실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patience에 스위치를 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에서 or 라는 형태가 맞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신경 쓸 게 요 부분 이거는 실제로 니네 교재에도 나와 있는 거긴 한데 이게 not a puppy 구조예요 자, not a puppy를 딱 보면 니네가 떠올려야 되는 게 병렬구조거든요 여기에서 니네가 착각할 수 있는 게 어 쌤! 여기에 나와 있는 have랑 병렬구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동사원형 D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어 죄송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얘들아 우리가 언제부터 B동사 앞에다가 두 를 썼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두 B 두 B가 뭐야? 무슨 두 B도 아니고 말도 안 되지 그치? 이게 아니라 그냥 원래의 B동사를 써줘야겠지 원래의 B동사 그러니까 이 have랑 병렬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did랑 병렬이라고 니네가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어 앞에 나와 있는 주어 이제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people이니까 people에 맞는 B동사 월을 쓰는 게 적절하겠다 시제는 뭐 did니까 과거 일치 과거 시제 일치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 넘어갈게 원문에서는 요 부분이 시험에 나왔었어 It's all of yours 이렇게 나왔었는데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H는 이제 단수 취급하고 뒤에 단수명사 나온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난이도가 더 높았고요 요 부분이 오히려 이제 저는 시험 내기에 좀 더 괜찮다고 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자 얘들아 전형적인 능수동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가 이 능수동에 대한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냐 진짜 지겹게 봤잖아 그치 근데 이 능수동 문제에서 특히 모의고사에서 되게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어 유난히 이제 모의고사에서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저 ASK라는 단어들 ASK 또는 이런 단어 되게 좋아해 CONSIDER ASK CONSIDER 어 또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TELL 요런 단어들 요런 단어 되게 좋아하거든 실험에서 이런 단어를 왜 좋아하냐면 3,4,5 형식에서 혼용이 가능한 동사라는 거야 응 여기서 뭐 하나 더 추가하면 FORE도 되게 FORE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예를 들어 볼게 ASK는 3,4,5 형식에서 다 쓰일 수 있지 뭐뭐에게 물어보다 뭐뭐에게 뭐뭐를 물어보다 뭐뭐에게 뭐뭐를 해달라고 요청하다 이렇게 쓰일 수 있고 CONSIDER 보통 3,5 형식에서 쓰이지 CONSIDER 대절 또는 CONSIDER ING 5 형식으로 쓰이면 목적과 목적이 보고 오겠고 TEA 같은 경우는 이제 4,5 형식에서 쓰이죠 TEA 과목 징목 징목 자리에 보통 대절 오고요 5 형식일 때는 TEA 목적은 초구정사 이렇게 많이 쓰죠 콜은 콜도 역시나 얘는 3,4,5가 다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딩 때 나오는 능수동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단순하게 삼형식 동사 갖다가 내는 경우가 좀 많았었어 그때는 그때는 막 그런 문제 나왔잖아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고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고 이딴 문제 냈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레벨이 다르죠 고2잖아 고2 그래서 능수동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이제 고1 때까지는 단순히 뒤에 목적어가 오면 능동태 목적어가 안 오면 수동태 여기서 조금만 꼬아서 낸다면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어차피 안 쓴다 그래서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 뭐 이 정도 고1 때 나왔던 수준은 뭐 이 정도인데 여기에서 이제 고2 수준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조금 많이 등장해요 헷갈리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접속사가 나왔는데 분사 부분을 쓰기 위해서 그냥 Asked 또는 Asking 이렇게 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냥 문제 내버리는 거야 Asking slash ask slash 이렇게 내버리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뭐 예를 들어서 뭘 뭘 써놔 막 명사 같은 거 티크 하나 써놔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헷갈려 아 얘가 삼형식이어서 뒤에 목적어가 온건가 아닌가 아 얘가 그 목적격 아 그거인가 아 얘가 뭐 직전 목적어가 막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보통은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뭐 능동이다 뭐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이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풀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지 아까도 말했던 해석과 어법을 결합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에 나와있는 이 Ask는 어렵진 않은 거야 얘는 왜냐면 얘들아 Ask라는 것 자체가 삼형식에서 쓰일 때요 애초에 초보정사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Ask 초보정사 안 받아요 Ask를 삼형식에서 쓰는 패턴은 어떻게 되냐면 써줄게요 일단 일단 Ask의 명사옵니다 삼형식 패턴이에요 또는 Ask for 명사옵니다 아니면 Ask의 대절 이 셋 중에 하나요 Ask를 삼형식에서 쓰는 패턴은 이 셋 중에 하나요 전부 다 물어보다라고 쓰시고 뭐뭐 에게 물어보다 여기서는 요청하다 이 뜻이에요 Ask for는 뭐뭐를 요청하다 셋절 이하를 요청하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요구하다 여기서의 Ask는 그거야 니네 왜 그거 배웠잖아 주장명령 요구제한의 충고 궁사가 나오면 여기에 뭐 Should가 생략됐다 그 시리즈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야 요청하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Ask 뒤에는 투부정사를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부정사는 원래 목적격 도어였던 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사실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왜냐면 Ask가 O형식으로 쓰일 땐 Ask 목적어 투부정사를 쓰니까 얘한테 해달라고 요청하다 이거를 만약에 암기하고 있었다면 되게 쉽게 풀 수 있고 암기하고 있었다면 만약 얘를 암기를 안 하고 있었다면 그냥 해석해 보면 돼요 그냥 문장 전체를 해요 그래서 너가 가진 것의 각 역할이 뭔가 너에게 요구를 한다는 거고 그래서 너는 투부정사 하도록 요청 받을 수도 있다 맥락적으로 적절하니까 아! 그러니까 수동태인 Ask를 써야겠구나 이렇게 문맹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Ask에 대한 특성을 알고 있었다면 그냥 보자마자 풀 수 있습니다 응 뒤에 투부정사 나왔네 얘 목적격 보였겠네 뒤에 목적 없으니까 수동태 그냥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 볼게요 어 여기도 어법적으로 어색한게 없다고 이제 했는데 여기서 포인트 한번 잡아 볼게 1번에 뭐 Be allowed to 사실 너네가 마치 수거처럼 외우는 녀석이잖아 뭐뭐로 허용되다 라는 뜻이니까 이 투부정사가 원래 얘랑 똑같은 거야 얘 Ask랑 그러니까 Ask 목적어 투부정사 쓰는 것처럼 여기서도 우리가 Allow 목적어 투부정사를 쓰지 그래서 수동태 되면서 Be allowed to가 된다라는 점 어 근데 사실 얘 때문에 내가 표시를 해 놓은 건 아니고 사실은 이 Participate 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해 놓은 건데 Participate 은 Participate in 이게 항상 한 세트야 뭐에 참여하다 라는 뜻이고 Participate 자체가 자동사거든 자동사 참여하다 따라서 얘는 수동태가 안 돼 그러니까 To be participated 뭐 이런 형태는 말이 안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게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Be allowed to 여기서 외우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투부정사도 능수동을 신경 써줘야 된다고 했잖아 내가 투동사 원형 쓸래 To be pipi 쓸래 이거 항상 신경 쓰라 했었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쌤이 표시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 민즈인데 이런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에서는 항상 스위치를 너네가 조심해야 돼 왜냐면 진짜 되게 잘 나와요 왜냐면 얘들아 봐봐 계속적 용법은 일단 어찌 됐든 해석을 해 봐야 되거든 왜냐면 이 위치라는 애가 앞에 나와 있는 이 소사이어티만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이 전체를 가리키는 건지 이거는 해석을 안 하고서는 몰라요 그렇잖아 근데 해석에 따라서 이 녀석이 스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야 여기에 만약에 소사이어티즈로 나왔어 어떻게 할 거야 여기에 복수형 나왔어 그러면은 얘 선행사가 소사이어티즈라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S를 빼야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전체를 가리키는 거라면 우리가 항상 두나 저를 대신할 때는 단수 취급하잖아 그러니까 저를 대신하는 거라면 이때는 민즈가 맞는 거고 그치? 이런 식으로 계속적 능법에서 보통 학교에서 시험 낼 때 크게 좋아하는 유형이 두 가지라고 보면 되는데 첫 번째는 해석을 네가 얼마나 잘하냐 그래서 그 해석을 바탕으로 너 스위치 잘할 수 있어? 이런 유형이야 지금 내가 낸 문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던 건데 간만에 복습 좀 해보자면 계속적 능법에서 시험 내기 좋아하는 거 뭐라 했습니까? 여기 뭐 위치 자리에 that을 쓸 수 없다? 이런 거 안 낸다고 했지 이런 거 너무 허접하고 관계사의 계속적 능법을 이용해서 분사 부문으로 바꿔 쓸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 유형과는 좀 적합하지 않은데 오랜만에 좀 보자면 예를 들어 이런 평범한 문장이 있어 그러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능법이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 뒤에 동사의 과거형을 쓰는 거야 근데 이 과거형을 쓸 때 포인트 어 우리 3단 변화 동사의 3단 변화에서 A, B, B형 있지 A, B, B형 그러니까 과거랑 과거분상이 똑같은 거 대표가 2, D형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시험을 내야 돼 그래야 얘들이 헷갈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 원문에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험에는 어떻게 내냐면 시험에는 이렇게 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다 밑줄 쳐 놓는 거지 이거 마저 틀려 이렇게 내는 거야 원문에는 이거였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리는 거야 아 이게 원문에서는 원문에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아 이거 계속적 능법으로 나왔었는데 이거 아이는지 맞나 2, D로 써야 되나 아니 뭐지 막 이러면서 애들이 이제 멘탈 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계속적 용법 2탄이 되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ING가 맞고 이 원리가 뭐냐면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접속사와 대명사 그냥 IT으로 쓸게 대명사에 결합된 형태잖아 이 상태에서 분사 부문을 만든다고 생각해 봐 이 상태에서 분사 부문을 만들면 접속사 지우고 주어 똑같으면 지우고 여기다가 ING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ING야 돼 그래서? 원리는 이거예요 원리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과 분사 부문을 이용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다 선생님 계속적 용법과 분사 부문이 의미가 똑같을 수 있어요? 똑같을 수 있어요 왜냐면 잘 생각해보면은 계속적 용법 즉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이죠? 분사는 형용사예요 일단 품사 똑같습니다 둘이 품사 똑같고 계속적 용법을 해석할 때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죠 그렇죠? 분사 부문은 우리가 이제 중3 때 이제 엇박 시간을 배우는데 그때 부대 상황이라는 걸 배우면 이 문법 시간에 그때 동시동작이라는 게 있고 연속 동작이라는 게 있어 이런 용어는 다 몰라도 돼 다 필요 없고 동시동작은 니네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뭐뭐 하면서로 해서 가는 거고 연속 동작이 그리고 또는 그래서 뭐뭐 하다라고 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해석과 계속적 용법 해석이 똑같아요 그리고 뭐뭐는 그래서 그리고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게 가능한 거예요 작년에 중간이었는지 기말이었는지 내가 까먹었는데 2학기 중간이었나 기말이었나 저영고 1학년에서 요걸 관련해서 시험에 나왔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잘 나오는 계속적 용법 관련된 문제니까 요거까지 좀 알아두면 완벽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 넘어가서 요 대신데 이거는 아까 우리 부분 표현이 있잖아 그거에 연장선이야 패스 오브 나왔잖아 그치? 얘는 이제 부분 표현이거든 비율에 관련된 거 그래서 뒤에 나와있는 더 knowledge에다가 스위치를 해야 되는데 뭐 알다시피 knowledge는 셀 수 없는 명사잖아 지식 추상 명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단수 취급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뭐 어차피 조동사 나왔으니까 어 이거에 관련된 건 오히려 이쪽에 문제에 바깥겠네 그러면 4번에 여기 이제 단수형 나와있지 얘는 뭐 그러면 그냥 관계대명사를 물어보는 문제겠네 주격 관계대명사 나왔으니까 얘가 뭐 이렇게 꾸며준다 사실 내기에 조금 약한 거 같다 3번은 4번이 오히려 좀 더 낼만한 거 같아요 앞에 컨디션스 복수용도 나와있다 그치? 자 그래서 출제 포인트 요정도로 정리해봤습니다 받으니? 응 자 어 그래서 출제 관련된 건 뭐 요정도 1위 테스트 요정도로 마무리하고 어 책을 볼 건데 네 대기심 옆쪽을 좀 보자 대기심 이거 마우스를 바꾸만 한 다음에 컴퓨터가 되게 느려진 거 같아 2위 레슨 우와 어우 여기 지연이랑 재윤이는 둘 다 저동부에요? 그래? 여기 뭐 저동부 파츠여가지고 지원이랑 여진이랑 별로 안 친한가봐? 그렇군요 땀났어 나 이렇게 끄덕끄덕 할 줄 몰랐어 당황스러운데? 재현 너 어떻게 할거야? 저기 뭐야? 데려와? 민아랑 주은이랑 데려와? 왜? 여보세요? 더워 그럼 몇명이야? 조성구 내신 대비 남업해야 될 것 같은데? 13명인데 지금? 세 파트를 볼게요 책은 126쪽입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저기 재현아 주민이랑 민아가 올라오는 것보다 그냥 민이 학교에 딴 애가 오는게 더 빠르지 내가 봤을 때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자 보겠습니다 126쪽 기출금도 별 4개라고 써있는 바로 태 관련된 겁니다 어 저는요 솔직히 이제 지겨워요 지겨워 이제 이제 태 좀 그만하고 싶은데 근데 사실 그만 할 수가 없죠 맨날 나와 실험 맨날 나와 맨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책에 126쪽의 기준으로 보자면 여기에 나와있는 거는 동사 자리에서의 능수동태 동사 자리에서의 능수동태가 나와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좀 약간 동사 자리이긴 한데 약간 좀 변형 버전이 나와있죠 127쪽에는요 그래서 진행형 수동태 완료형 수동태 그 다음에 조동사의 비동사의 PP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 사실 너무 쉽지 않아요 이건 딱 봤을 때 하지만 예상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옛날 설명하는 능수동태 어 능수동태에서 여러분이 이제 범위가 되게 넓거든요 능수동태가 그러니까 동사 버전에서의 능수동이 있구요 준동사 버전에서의 능수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부정사에서 이제 투동사원형슬레 투비티피슬레 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우리가 뭐 분사 구문에서 ING 슬레피피슬레 뭐 이것도 다 능수동 문제죠 근데 일단 책에 나와있는거는 동사 버전이 기준이기 때문에 동사를 기준으로 능수동을 구분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사 기준 분동사 버전 아니에요 동사 기준 어 동사 기준에서 능수동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 가장 큰 포인트가 일단 첫번째부터 가볼게요 첫번째는 순서대로 가보자면 일단 자타동사 부분이 먼저 이게 일단 1순이야 일단은 자동사가 나왔다면 자타동사 구별할 필요가 아 sorry 자동사가 나왔다면 능수동을 구별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무조건 능동태가 정답이니까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죠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번째 어 만약에 구별을 했더니 타동사가 나왔다 일단 자동사도 쓸게 자동사가 나왔다 하면 뭐야 그러면 이제 능동형 정답 이러고 끝나지 이러고 끝나고 자 타동사가 나왔다 이제 이러면 이제 또 연결되는거죠 어 타동사가 나왔으면 이제 다음 단계죠 다음 단계로 가볼게요 어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푸리법이 두가지가 되겠죠 첫번째는 해석으로 푸는거죠 즉 주어가 뭔가를 하는거냐 뭔가가 되는거냐 이게 이제 니네가 가장 잘 알고있는 푸리법이죠 이러면 능동이고 배는거면 수동이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어법을 활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죠 즉 어 뒤에 목적어가 있음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형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형이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뭡니까 4형식이나 5형식 수동태가 좀 예외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4,5형식에서의 수동태 문제는요 나오는 동사들이 좀 뻔해요 아까 나왔던 뭐 ask라던가 tell give consider 이런 단어들 poll 이런 단어들이 시험에 웬만하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뻔하다 그래서 사실은 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이 능수동 문제를 풀 때 진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이 있거든 빠르고 정확하게 내가 추천해주는 방법은 뭐냐면 이 자기사 있잖아 이거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예외라고 쓸게 자리가 여기다 쓸게요 자리가 없으니까 예외적으로 이제 4,5형식 4,5형식 동사 주의 이렇게 써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 4,5형식 동사 있죠 그러니까 얘랑 얘 있잖아 그냥 외우는게 나으면 편한 거 같아 솔직히 솔직히 어 문제풀이 할 때 왜냐면 시험에 나오는게 거의 정해져있어 얘네가 정해져있어 거기 보면 책에 126쪽에 보면은 자동사는 목적으로 취할 수 없다 나와있잖아 그치? 요거 요단어들이잖아 offer, happen, remain, arrive, seem, rise, result, appear, disappear, consist of 이런 단어가 나와있잖아 그치? 이런 단어들이 거의 웬만하면 시험에 나오는 단어가 이런 애들이야 이런 애들 어 그러니까 이 단어를 외우는게 어찌보면 맘 편해 그냥 얘네 외우고 얘네가 능수동 문제로 나왔어 예를들어 arrive 쓸래? 아니면 be arrived 쓸래? 그러면 뭐 고민할 것도 없잖아 1초면 풀 수 있잖아 그냥 arrive 하고 그냥 끝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네가 자동사랑 그리고 4,5형식 동사는 그냥 외웠으면 좋겠어 자주 나오는 것들 나는 그게 더 나온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어 여기에서 응용되는 문제가 조금 있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게 이 고등학교 2학년쯤부터 학교에서 어법문제를 출제할 때는 단편적인 어법을 잘 내지 않아요 단편적인 어법이라면 뭐냐면 단순히 지금 이런 것처럼 appeared 입주 쳐놓고 얘가 appeared 써야돼 아니면 is appeared 써야돼 이런 문제 있잖아 단편적이잖아 그냥 외우면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내가 하나 기억나는게 어 이게 교재에서 나왔나 시험에서 나왔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오면 되겠어 어떤 거였냐면 주어가 나오고 emerge 라는 단어가 나왔었거든 emerge emerge 나타나 나타나다 이런 뜻인데 그치? 그럼 이게 무슨 동사인거 같아? 자동사야 근데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된거 됐을래 왔을래 이렇게 됐어 이 뒤에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불안전한 문장을 썼어 이렇게 나왔었어 그럼 이제 대부분의 애들이 답을 뭐를 골랐냐면요 왔을 골랐어요 애들이 왜 왔을 골랐게 주어 공사 왔절이 목적어 어? 뒤에 불안전하네 왔어야지 이렇게 골랐다가 다 틀렸거든 실제 정답은 됐이에요 어 자 이제 성범이가 어? 왜 됐이지? 이러고 있죠?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런 문제는요 되게 여러가지가 섞인거거든 여러가지가 뭐가 섞인거냐면 어 제가 봐 얘는 사실 능수동과는 크게 상관없는 문제인데 내가 지금 이제 그 어법이라는게 고위쯤부터는 복합돼서 나온다는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샘플로 이 예문을 든거야 뭐냐면은 이말진은 방금 여러분이 말했다시피 자동사야 자동사 그럼 자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와서도 안되고 수동태도 불가능해 예자체가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있는 이 대절의 정체는 뭔데? 관계된 행사야 얘 꾸며줘 선생님 아니 얘 꾸며주는거면 얘가 여기에 들어가야지 왜 뒤에다가 뺍니까? 왜 그러냐고요? 약간 일형식의 특성이랑 섞이는건데 얘들아 일형식은 주어랑 동사밖에 없잖아 문장구조가 뒤에 뭐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주어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 경우가 있지 막 수식어 막 겁나 덕지덕지 부셔가 막 이렇게 나오고 봉사 이런것도 되게 싫어요 음 일형식에서는 우리 그래서 가주어 진절한 개념도 있는거잖아 주어가 본게 싫으니까 뒤로 보내는거잖아 그치? 그래서 일형식에서 이렇게 주어를 꾸며주는 수식어가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는요 얘네를 통으로 뒤로 보낼 수 있어요 음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이면 당연히 길 수 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뒤로 보낼 수 있어 이게 더 깔끔해 보인거야 이러고 덧왓으로 문제를 내는거지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그냥 겉으로 봤을때는 됐을래? 왔을래? 라는 평범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떤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거야? 첫번째 일단 됐이냐? 왔이냐? 라는 문제 말 그대로 두번째 이멀지라는 단어의 특성을 알고 있는거야 세번째 이 녀석 이 관계대명사 대절이 이렇게 뒤로 갈 수 있다는 특징을 알고 있는거야 이런게 다 포함되어 있는 문제라는거 됐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건 뭐냐면 고등부 업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내지 않는다 라는거에요 복합적으로 했나 복합적으로 여러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문제죠 되게 심플하게 그치? 그러니까 이런것처럼 얘네가 이 자타동사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그래서 좋은게 뭐냐면 단어를 외워두면 오히려 그래서 편해져 우리가 온갖 경우를 신경쓰고 뭐하고 하다보면 머리 터지고 그리고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니네가 어떤 문제를 잘 풀기 시작한다면 단어 특정 단어는 차라리 외워주는게 오히려 더 문제풀이에 도움이 많이 됐나 라는걸 말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뭐 진행형 수동태 완료형 수동태 조동사에 BPP 나왔는데 얘네에서 너네가 주의해야 될거는 요 녀석이야 완료형 수동태 얘만 주의하면 돼 진짜 내가 아직도 충격적인데 의외로 많이 주의해 의외로 얘네는 별로 안 틀려 왜냐면 얘네는 일단 잘 나오지도 않아 어떤 문제로는 어떤 문제로 얘네 둘을 잘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는 어떤 문제로 낼만 하거든 왜냐면 어 여기 좀 지울게 어 나는 아직도 충격적인게 얘랑 얘를 섞어서 낸다 얘랑 얘를 섞어서 그래서 이렇게 나와있어 예를 들어 어우 난 충격이었어 예전에 한 친구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밑줄이 쳐져있었어 have appeared 뒤에 뭐 sins 막 어쩌고 나왔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근데 이게 뭐 3번인가에 나왔는데 예전에 고등학교 2학년 한 친구가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틀렸다라고 표시를 한 거야 근데 내가 왜 틀렸냐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쌤 어필어는 자동사라서 수동태 안되잖아요 이렇게 말했어 어 난 충격이었어요 이게 왜 수동태야? 여기 일이 나왔으니까요 충격이었어 어 진짜 충격이었어 아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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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몰랐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거야 어 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생각보다 그거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혹시나 해서 알려주는 거야 이게 또 이제 승헌이가 또 의외로 그런거 잘 모르거든 잊지 이런거 모르는 것처럼 논란이야 자 그래서 보자면 얘들아 현재가 완료해서 해부 PP 할 때 이 PP는 수동이 아니죠 수동의 의미가 아니라 완료의 의미잖아 완료의 의미 그치 여기가 수동의 의미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거 섞지 말자는 거야 해부 PP에서의 PP형은 수동이 아니다 어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해부 PP에서 PP가 수동이라면 그럼 해부 빈이 어떻게 가능하겠어 빈은 자동사인데 자동사인데 어떻게 수동이 되겠어 말이 안되죠 그러니까 니네가 완료에서의 PP와 수동에서의 PP를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많이 틀리는게 어디냐면 영작에서 그렇게 많이 틀려요 영작에서 애들이 빈 같은거를 빼야되는데 쓰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써야되는데 빼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완료형수성태는 어법도 어법인데 영작에서 이제 좀 주의를 니네가 했으면 좋겠다 알겠니? 요정도 짚고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30페이지로 130페이지 여기에 내가 말한거 아까 내가 웬만하면 이거는 자동사랑 얘네들을 외워주는게 좋다 했잖아 그 단어들이 나왔다 얘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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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이 교재에서 단어 되게 잘 뽑았어요 진짜 잘 나오는 애들만 뽑아놨거든요 진짜 잘 나오는 애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give ask tell show teach offer sandpay lend 여기에도 ask가 들어갑니다 여기 여기에서 ask가 들어가요 tell tell ask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 제 생각인데요 얘네에 비해서 ask tell 조금 약해 약하긴 해 여기에서 call name elect 이런 애들이 있잖아 이런 애들이 왜 이제 오형식 시험에서 잘 나오냐면 얘네가 목적격 보호로 명사를 받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로 뭐뭐를 뭐뭐로 부르다 뭐뭐에게 뭐뭐라고 이름 지어주다 뭐뭐를 뭐뭐로 선출하다가 이런 뜻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목적격 보호를 명사로 받으니까 수동체를 쓰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ingpp 문제로 낸다고 쳐봐 calling slack hold slack 하고 나왔는데 뒤에 명사만 하고 나왔어 그럼 이제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거거든 왜 얘가 삼형식으로 쓰여서 목적어인건지 오형식으로 쓰여서 목적격 보호였던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헷갈리는 요소로 내기에 이런 단어들이 좋다는거지 됐어? 그리고 consider 우리 이제 뭐뭐를 뭐뭐로 여기다 시리즈 있잖아 여기다 시리즈가 원래 consider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그쵸? consider 말고 또 어떤 단어 있냐 제일 잘 알고 있는 C나 see view 이런 단어도 있고 또는 regard 이런 단어도 있죠 또 뭐가 있을까 count 이런 단어도 있죠 얘네가 다 뭐뭐로 여기다 시리즈인데 얘네에 비해서 consider가 잘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consider는 목적격 보호 자리를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어서 그래 consider가 여기다 좀 쓸게 consider는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호 쓸 때 요 자리에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투구정사도 돼 심지어 consider는 그리고 심지어 명사나 형용사 앞에 as를 써도 돼 쓸 수 있는 범주가 되게 넓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 consider a as b 이렇게 하기도 하고 consider a b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 다 맞는 말이야 심지어 as 뒤에 형용사 또 전치사도 형용사인 거잖아 근데 이게 어법상 어색한게 아니야 이것도 맞아 그니까 consider라는게 consider라는게 얘네에 비해서는 좀 더 쓸 수 있는 범주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단어다 보통은 이제 consider 갖고 시험해 낼 때는 어떻게 많이 내냐면 consider 자체를 시험해 낸다기 보다는 이제 얘를 갖고 시험해 많이 되지 이거는 니네가 부교제 택대도 아마 많이 봤었을 거야 이제 consider를 수동태로 쓰면 이제 be consider 해도 되고 얘 목적어가 앞으로 빠질 거 아니야 그럼 남는게 보호잖아 보호 그럼 이 자리에다가 이제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 이제 부교제에서 많이 나왔고 고등학교 2학년에서 되게 좋아하는 그런 유형이야 그러니까 정말 여기에서 단어 잘 뽑았거든 그니까 여기 있는 단어들 그냥 단어 혹시 뜻 모르는 거 있으면은 사정찾아서 뜻 써먹고요 어 니네가 그냥 여기 있는 뜻 외우는 게 나은 거 능수동문제 쓸 때 더 좋은 거 같아 알겠지? 그래서 그냥 암기로 그냥 퉁쳐버리자고 암기로 어 어 그 다음에 오른쪽에 131쪽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어 나는 오히려 아까 우리가 책의 앞페이지에서 126, 127쪽에서 봤던 내용들 있잖아 나는 걔네보다는 131쪽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 여기가 훨씬 중요해 차라리 여기다가 별표 같은 거 표시했나봐 난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 여기에 근데 1번에 나와있는 거 보이니 수동의 형태로 흔히 쓰이는 동사하고 나와있지 얘네 진짜 잘 나와 시험에 2번 아 2번은 별로 안 나와 2번은 별로 안 중요해 1번은 근데 되게 중요해요 1번은 여러 개가 섞여 있는데 특히 1번에서 그 뭐 be accustomed to be honored to 이런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전치사 2랑 어울리는 애들이 있죠 얘네 좀 잘 봐 둬야 돼 왜 ing 슬랩 2 부정사 슬랩 문제로도 낼 수 있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섞여서 나와 얘네들은 이제 수동의 형태로 흔히 쓰이는 동사들이다 그러니까 수동태로 썼을 때 더 자연스럽다 그 시리즈를 이제 써놓은 건데 여기에서 특히나 어 단순히 수동형 뿐만 아니라 2D에 막 ing나 동사환형 막 이런 걸로 또 이제 혼동을 주는 문제를 낼 수도 있거든 그래서 be accustomed to to는 be used to 있잖아 걔랑 똑같은 뜻이야 be used to ing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be honored to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어 수동의 형태로 흔히 쓰이는 거는 아닌데 어 걔네랑 좀 비슷한 시리즈가 이제 Devote 같은 나라가 있지 Devote 아니면은 우리가 Dedicate 라고도 하지 그래서 Devote A to B 그래서 A를 B에 바치다 헌신하다 전용하다 뭐 이런 애들이잖아 얘네는 사실 뭐 수동태로 많이 쓰이는 거는 아닌데 얘를 수동태로 쓰면 어떻게 되겠냐 A가 앞으로 빠지고 B동사에 Devoted가 되겠지 Dedicated는 안 쓸게 그리고 To B 뭐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근데 요 자리에 초가 전치사야 전치사 전치사니까 요 B자리에는 당연히 명사나 ing를 써야겠지 그렇지? 어 그래서 단순히 수동 문제뿐만 아니라 명사 쓸래 동사관형 쓸래 이런 문제와 섞어서 나올 수도 있다는 점 항상 혼합되어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둬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포기션으로 그냥 수거처럼 그냥 외워주는 게 가장 좋다 라는 점 됐나요? 응 자 요정도로 정리하고 어 한 35분 정도 됐네 좀만 쉬었다 그래 그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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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기 쌤 굴보기 싫다고? 아니 약간 그렇게 들린 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들은 거 아니지? 그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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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태윤아 네 레슨 데뷔 때 나랑 안 할 거잖아 그렇긴 한데요 그시야 너는 민재야 너는 민재야 저 팀은 야 그러면 따지면은 얘는 지금 역시 일령 바깥이 나한테만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좋은가보죠 근데 좋은가보죠 근데 좋은가보죠 이제 나는 싫다 이제 나는 싫은데 아 시끄럽고 다음 또 보자 132초 그렇게 말하지마 누리씨 얼마나 아 예 그렇고 132초 볼게 아 뭐 설명할게 없는 놈인데 얘는? 얘는 이제 유형만 조금 잡고 넘어갈게 그냥 어 얘네 의미는 뭐 어차피 책에다 나와있고 니네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할게 뭐뭐한데 사용되다 뭐뭐한데 익숙하다 아까 봤던 비어커삼드2랑 같은 뜻이지 어 얘가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지금 요런 버전으로는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즉 동사 자리에서는 잘 안 나오고 이것도 여러번 얘기했는데 어 얘는 이제 어 관계대명사와 이제 믹스에서 좀 잘 나오지 관계대명사와 비어커삼드2 유스투 동사원형슬레 아잉지슬레 뭐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이제 출제가 된다는거지 나와봤잖아 그래서 요 덩어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잖아 근데 이제 니네도 알다시피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생략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버전으로 나온거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겉보기에는 어 유스투만 나왔으니까 동사원형사야 되는건가? 뭐 이런식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요 녀석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어 뭐뭐하기 위해 사용되는 명사인지 뭐뭐하는데 익숙한 명사인지 이제 해석으로 구분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 관계대명사와 믹스돼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가 일단 여기가 동사자리가 맞냐 아니냐를 니네가 먼저 판단해야겠지 만약에 여기가 동사자리라면은 그럼 고민할 필요 없잖아 무조건 얘가 정답일거야 그치? use to ing라는게 없으니까 근데 여기가 동사자리가 아니라 뒤에 동사가 나왔다면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아 여기에 주관대와 비동사가 생략돼있구나 그래서 be used to 동사원형사일까 be used to ing이 있을까 이런식으로 이제 문제를 접근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는 사실상 뭐냐 어 해석문제야 사실상 됐어요? 이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뭐 그 아래에 보면은 뭐 과거의 습관을 유저투는 나타내는 우든이 뭐 이런거 나왔는데 엇법문제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얘는요 포란색이라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일단 이제 뭐 유수2동사원형 뭐 이거는 다 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사실 요즘에 배우는 내용이잖아 과거에 머망은 했다 지금은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 습관을 나타낼 때 우드를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엇법문제로 출제하지는 않아요 예를요 무슨 뭐 뭐 유수2는 이제 뭐 상태를 나타내고 우드는 아 소리 유수2는 상태와 동작을 나타내고 우드는 동작만을 나타낸다 뭐 이런 것들 무슨 뭐 유수2는 뭐 규칙적이고 우드는 불규칙적이고 나발이고 이런 얘기하는데 엇법에서는 안나옵니다 됐죠? 자 그래서 132쪽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어 유닛10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개념 설명은 요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그 여러분 문제풀이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개별적으로 성적을 좀 봐줄건데 어 일단은 우리 이제 신규여행 2마리 어 우리 두 마리는 이제 앞부분에 그 문제풀이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가 잠깐만 몇 페이지만 보고 126? 오케이 그러면 그 126쪽 부터 이제 문제풀이를 할건데 어떤 식으로 푸는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으니까 그걸 좀 연습을 같이 해보죠 자 전원나 127쪽 펴보자 자 봅시다 어 우선은 문제 나오면은 구멍 분석 먼저 해야겠지 항상 그래서 Successful people have worth the value of simply staying in the game 여기까지겠네요 이렇게 수시고 그 다음에 until success 여기 아래에다 쓸게요 자리가 없어서 음 정답은 이수건 이런 식으로 이제 될텐데 일단 구멍 분석하고 문제 풀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게 뭡니까 왜 이수원이 정답인지에 대한 이유를 써야되는데 제가 이거는 공통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수동 능수동 관련된 문제 나왔을때는 항상 이유를 두가지를 써야돼 두가지 항상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첫번째는 뭐냐 왜 이수원이라는 녀석을 써야되는지 문맥적인 이유와 두번째는 어법적인 이유 내가 아까 두가지로 남아서 여기다 써줬었지 여기서 일단 해석적인 이유 문맥상의 이유를 보자면 성공이 얻는게 아니라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거죠 그렇죠? 이게 문맥상의 이유죠 그리고 어법상의 이유는 어떻습니까? 뒤에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거죠 그렇죠? 이게 이유죠 이 두가지를 여러분이 항상 다 써줘야된다는거야 능수동 관련된 문제 나왔을때 그렇지? 구멍문섭 문제풀이 어법상의 이유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된다 항상 여기 한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두분은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식으로 해갖고 우리 저기 뭐야 지연이랑 재은이는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시고 잘 모르는 부분이나 이유를 쓰는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두고 페이지를 접어두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분들은 문제풀어온거 개별참사 좀 해줄게요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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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